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의 말씀 신학성경 195페이지 또는 196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이와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동시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숙제처럼 내드렸던 것인데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감사해야 될 스무가지 이런 타이틀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역 모임 시간에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요 어떤 구역장님들은 그것을 이렇게 제게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그 구역에서 대표적인 스무가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저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아 맞아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스무가지 감사의 것들을 정리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을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매주마다 제가 쓰는 글이 있죠 님의 짧은 글 글 글은 짧지만 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미 쓴 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보통 지상에서 고도 얼마 정도 높이에서 날아가는지 아시지요 한 만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 미터 정도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그 지점의 온도는요 한참 떨어지는데 대강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영하 50도가 됩니다 혹시 영하 50도를 좀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 동체의 두께가 보통 20cm 정도라고 그래요 한 이만큼 되려나요 그런데 바로 그 20cm 안에 비행기 안에는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20도에서 24도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불과 20cm 두께인데 비행기 밖에는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 비행기 안에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러한 천국이에요 불과 20cm 밖에는 죽음입니다 그 20cm 안에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내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딱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바깥 기온이 영하 50도 같이 끔찍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딱 덮어주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작 전에도 지난주에 등록했던 세 가족 늘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고 뱀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전도에서 처음 교회라는 걸 나왔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과 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비싼 돈 주고 맞춰준 그 부적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얼마나 그날 밤 잠을 잘 잤는지 오늘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걸 믿고 감사함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에 다른 게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집에 누가 선물한 거 그냥 갖다가 그냥 이거 자기 선물로 그냥 갖다 떠넘기고 부모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데 제 경험상 부모님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뭐니 해도 뭐니더라고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해드려야 효도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가는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죄와 사망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는 동안 친히 부지런히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누누이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나라에 요즘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동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이 멸치천대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분 얼굴이 좀 검다든지 이런 동남아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한테 찾아오신 분들인데 환대해주고 잘 더해주고 감동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죄, 죄가 정해져 버렸어요 지옥의 멸망이 이미 정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17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고 장난질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요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요 원망 투덜대던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우리 인생의 뒤꿈치를 물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막이 뱀들을 딱 쥐어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아야 해요 요즘 미세몸지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번에 전도지를 마스크로 맞췄어요 마스크 전도지를 맞췄서 앞에다가 교회 사진 넣고 교회 이름 딱 넣고 예배 시간 낸 다음에 문구를 하나 제가 금지막하게 넣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미세먼지와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잘 받아가요 사람들이 마스크는 필요하니까 참 신기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세먼지를 그렇게 벌벌 떠는데 미세먼지 덩어리라고 하는 담배는 왜 이렇게 피어대시는지 미세먼지 무섭다고 창문 꼭꼭 닫으면서 그 집안에다가 담배염지를 가득 채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는 활동해야 되면 미세먼지 맞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게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이 치료될 지여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여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에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셔야 돼요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그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진짜라는 걸 입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많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거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이 복음의 행진은 멈추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밀 부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탐으로써 존재한다 불은 탈 때에 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타지 않으면 불이라는 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불은 탐으로써 존재한다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전도할 때만이 교회가 존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계 보고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평생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자그마치 85%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85% 나는 복음을 전하는 15%에 들어가는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85%에 속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말 제목으로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러한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원 제목은 Guilty Silence Guilty Silence 그대로 번역하면 침묵하는 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모님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동네 아주머니가 되었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육신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과 영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게까지도 복음이 흘러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복음이 내게서 그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서 중단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문 밖에만 나가면 부산 시민들의 10명 중에 9명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면 10명 중에 9명이 지옥에 갑니다 한 사람만 구원 받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1%에 들긴 했지만 나머지 9명이 멸망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찻길에서 놀고 있어요 기차가 뱅 하면서 기적서를 올리면서 오는데도 이 아이들이 장난스럽고 개구져가지고 담력 테스트한다고 그 기찻길에서 막 버티고 노는 거예요 기차 오면 금방 내가 피하면 된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나갑니다 모르는 차고 지나갑니까 이놈들 큰일 날로 이놈들 빨리 비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라도 억지로라도 벌쩍 안아서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알아서 피하겠지 지 인생 지네들이 책임져야지 지네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현아 끌끌끌 차고 와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괴락을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성경 좀 위로 올라가셔서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예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경고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이 대제사장과 동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금 엄하게 금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는데 너희가 왜 계속 예수를 전하느냐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흠신 두들겨 패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귀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살려주셨다 너희들로 하여금 회귀해하고 제삼을 받고 너희의 진정한 임금과 구주되게 하려고 그를 높이 부활로 높이셨다 우리가 이걸 봤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불리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게 복음의 행진입니다 나까지 잘 흘러왔는데 나까지 잘 행진해왔는데 내 때에서 멈춰버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공갈협박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내가 합당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온 뒤에 42절 다시는 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그치지 아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든 다른 교회를 나가든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Everyone, everywhere Everyday to everyone 날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하면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자기 종로를 타고 자기한테 경배를 돌리고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둘째는 복음을 어쩌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게 만들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에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었다 할지라도 네가 이래도 끝까지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괴롭히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이러한 공격과 장난질에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돌봐줘야 돼요 챙겨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왜?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나이가 그렇게 믿음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그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첫째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잘못된 생각인가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믿겠지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고 정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예정론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섭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라고 하는 미련하고 멍청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 되나 하는 미련하고 멍청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가 되면 믿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산과 들로 나가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나도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데 우리 가족도 제대로 구원 못했는데 내가 누굴 또 후원해? 남을 내가 뭘 구원해?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다 복음 안 됐는데 뭘 저 태평양 건너서 저 조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가족 구원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고 물 주고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린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굳이 뭐 전도를 꽉 그렇게 말로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민망하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산역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란다고 해서 예수 믿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모 집사님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IMF 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요 한강 가서 달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이 소리지들은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쫙 들리는데 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죽으라고 수용해가지고 살아나왔대요 실화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또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로 해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내 선한 생활로 전도하면 되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기로 감동받고 변화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선한 행실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바다 낚시 가면 밑밥을 뿌려가지고 고기를 모은 다음에 낚시를 들이오는 것처럼 나의 선한 행실이 전도의 환경과 조건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밑밥 뿌려도 낚시를 들이오서 낚시로 딱 건져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의 조건을 갖추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해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 대신 나는 기도로 부른받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다 무조건 해야 되는 사명 주님의 명령이 전도인 것이에요 물론 전도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해서 그 악한 영에서 노인밖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노인밖에 만드는 영혼을 방치하면 안 돼요 찾아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다른 걸로 봉사해? 청소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도 전도의 예외는 없어요 전도는 모든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는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꼭 그래야 됩니다 다른 종교가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가 사람들을 약간의 선행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가 약간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사도엔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울만 가면 되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동차를 몰고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천국도 꼭 기독교만 믿어서 가나? 그냥 불교도 좋고 다 이슬람도 좋고 하여튼 좋은 곳만 가면 되지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천국은 서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수를 써든 선행을 하든 수양을 하든 고행을 하든 해탈해가지고 성불해서 인간의 모든 그러한 한계를 홀쩍 뛰어넘어서 성불 신의 경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수영을 해서 태평양 건너 미국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수영을 몇 킬로는 갈 수 있어 수영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가려고 하는 것과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 팔짱 착이고 야 좀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더 수영을 좀 잘 배워서 열심히 해봐 그러면 태평양 건널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 사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은 입치약하고 세균과 병균과 사건 사고의 취약한 이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높이로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전도 몇 번 해봤는데 안되더라 전도 몇 번 해봤는데 안되더라 전도 도대체 몇 번 해보셨는데요 한 사람에게 몇 번 해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한두 번 보험 들으라고 해서 보험 드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찾아가요 여러분 홈쇼핑은요 애시상표 안 봐야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홈쇼핑 봤다가 19,000원짜리 바지를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는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 금방 매진될 것 같아 늦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 이보다 더 살 것 같진 않아 여러분 보험을 하나 드는데도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리는 전도 몇 번 해보고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해보지도 않고 흉내만 내고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단순할수록 오히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든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다? 안 돼요 안 돼요 여의도 순보금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 여자성도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젊을 때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일인데 그런데 이분이 철학계 교수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사상 철학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웬만해서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신 부인 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셨는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내가 내일 당신 따라 교회 한 번 나가줄게 나한테 하도 이렇게 부탁하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당신 말 듣고 내일 교회 한 번 나가줄게 이 여자성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조용기 목사님께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 한 번 나간답니다 내일 몇 부 예배 가실 텐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느 주일보다도 설교 준비를 더 신경 써서 잘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철학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철학과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쫙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준 걸 증명을 쫙 한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했는데도 당신이 안 믿을 거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초보적인 철학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초보적인 철학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초보적인 철학 이야기는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온 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시 화끈거리든지 그런데 그게 조목사님 목회의 약이 됐어요 그때 조목사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설교할 때에 세상의 지식 자랑하지 않고 정치 같은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이야기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10년 전 설교나 10년 뒤 설교나 항상 그분의 설교는 똑같습니다 샤랑하는 시험자 여러분 샤샤샤 그레시어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5박자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를 또 하고 또 했는데도 오늘 같은 저런 큰 교회를 일구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이나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바울이 이 도시 도시 전돌하러 가다가 아테네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나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최고봉이에요 헬라 철학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 모여서 매일같이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웅변을 하고 그런데 사도바울도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철학 무슨 철학 다 섭립한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아테네에 가는데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철학자들 내 철학적 논리로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여서 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사도바울이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꼬꾸라져요 회의기하고 통곡하고 예수 믿고 막 구원받는 사람이 그냥 막 생겨나요 아테네에 가서 어느 때보다 더 멋지게 설교했어요 몇 명이 예수 믿었을까요? 몇 명이 예수 믿었을까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다른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도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 그럼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았던 모든 철학, 상식, 지식 그 고상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 내가 배설물처럼 똥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닌 그러한 시골 할머니도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철학적 달변이나 수사적 어떤 웅변이 아니라 그럴듯한 논리로 설명을 해봤자 논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단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담백하게 성령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와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서 무장해서 영적인 그러한 악한 영들의 결박을 다 끊어버린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데 힘이 있어요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나도 당신도 다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잇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저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장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와 같이 대연성 교육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제대로 사람 노릇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인생을 삽시다 이번 주일 아침에 내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거 외에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이거 외에 달리 무엇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짧아서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전도는 삼박자가 합쳐주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재무구조가 가장 튼튼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한국도자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한국도자기는 설립자가 빚에 하도 지긋지긋하게 시달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청주에서 그릇가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만 벌면 다 교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막 빚이 지고 그래서 막 지긋지긋해가지고 빚을 안 지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도자기는 절대 은행빚을 지지 않는데 사옥을 지을 때도 일반 회사들은 은행돈 갖다가 짓고 벌어서 갚는데 이 회사는 돈 벌어서 사옥 짓느라고 사옥 짓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다른 동종업계가 다 부도라고 무너지는데 이 회사는 까딱없어요 왜?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자기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최고 도자기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도자기를 영국 로얄 도자기로 친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는 브랜드만 갖고 있어요 상표만 갖고 있고 모든 제품을 한국 도자기 생산해가지고 상표만 그렇게 붙여 파는 거예요 이 회사의 회장님이 설립자가 우리 교단의 신촌성결교회 김동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장인어른이 누구시냐면 신촌성결교회 목회하셨고 제 부친이 목회하셨던 목포북교동교회에서도 목회하셨던 한국의 대부응사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 부응사님들 그 누구 한 분도 이 이성봉 목사님한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이성봉 목사님 수염 하얗게 기르시고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늘 성경책 딱 끼고 다시면서 눈썹 위에 호랑이 눈썹 막 시커먼게 부리부리 하신 분이 철로 역정을 강의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찬송과 가사를 지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요 그분 밑에서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사이가 바로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한 1500명 정도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결혼식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혼주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 부친인 김동수 장로님의 부모님이 나오셔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딸 아이가 결혼식을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소 더구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무려 한 시간 동안을 설교하셨어요 그 결혼식장이 부흥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펑펑 울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있는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성결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열정입니다 전도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 열정이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구에서 살려면 예수님을 믿든지 떠나든지 내가 사는 동네를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듭시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천국의 정거장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정말 헌신 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서 복음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길 바랍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든 다른 교회 나오고 있든 어찌 됐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누군가가 복음을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일가 친척, 직장 동료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알려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치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죽게로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록으로 주여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주여 올려주시옵소서 울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울로 찬양 받아주세요 죽게 좀 귀찮아 올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복음이 사도들을 거치고 사도바울을 거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거쳐서 내게까지 전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참 많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정작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맥주 감사원금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물질로 심어 싸우니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드리는 여러가지 목적 언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물질로 심어 싸우니 물질로 거두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죄의 유혹받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생업을 축복하시고 재정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채가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늘게 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우리 허순자 권사님도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데려가실 거면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또 주님 기적을 일으켜 살려서 일하실 거면 빨리 일으키셔서 이 힘든 시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 걷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못된 친구들 만나서 주님 앞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7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종족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에 고정민 장로님 오셔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라고 하는 전도 캠페인을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스타트로 이 부산에서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배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중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또 양육팀으로 전도팀으로 여러가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